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이거... 아,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면준이 얘기 한 마디 할까요? 오늘 공연 화이팅하고 음원 진짜 열심히 할게요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알렉 벤자민의 데스 오브 히어로 토마토 최애 누구예요?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자정에 창가에서 막난 악마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데뷔 바이더 윈도우 낭덕 최애 얘기 한 마디? 점규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장가오래 수빈아, 밥 많이 먹어